제주도 안 간 거 아니야? 어디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야?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. 전화 왔어. 여보세요. 뭐 하십니까? 아니 뭐 한다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는 거야? 핸드폰을 저기에서 맡겨놨어 손이한테. 왜 무슨 일이야? 잘 도착했나 전화한 거지. 잘 왔어 밥은 안 먹었어. 아니 뭐 자기는 뭐 평소에 뭐. 꾸준히 먹으니까 굳이 그런 데 가서 안 먹어도 되지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뭐래? 내 사랑을. 애들? 상순이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. 애들은 뭐해? 한 놈만 안 자고 다 자. 다 자잖아요 둘 다. 너 연어 안 자? 아니. 잠깐만. 내가 안 자? 내가 안 자. 내가 안 자. 저요? 어? 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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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영하니가 삶을 하네요. 아니요? 제뻐라. 우리 영하니. 알꿍달꿍하지다. 아유. 추워한다. 자기야. 자기야 지금 나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나와 끊어야지. 자기야. 어? 그. 응? 뭐? 제주도에 명물이 많아. 뭐가 있어? 둘. 또? 그때지? 또? 그 뭐 돌 뭐 있잖아. 돌. 그걸 내일 공연 끝나고 찾으러 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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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걸 해도 되는데 저렇게. 짜증나. 아. 아. 사인하고 있어? 아. 자기야 나도 번식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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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. 자기야. 번참하고 싶어. 말이 헛나온 겁니다. 장현정이 동경환 거포증이냐는 소리가 있는데 지금. 완성하자. 다자녀 혜택이 너무 많구나. 아유. 아유. 아유.